자 이제 6페이지 보실게요 이것도 관세의 성격이라고 법외 내용이라고 박스가 쳐져 있죠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 박스까지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 2번 목차 정의라고 돼 있죠 이건 시험에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때 또 얘기하고 일단 법외 내용, 관세의 성격을 한번 봅시다 일단 관세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국세예요 이 의미를 아시려면 반대되는 개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국세는 국가가 부가 증수하는 세금이죠 지방세는 지자체가 부가 증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관세라는 세금은 서울시에서 부가 증수하나요? 아니죠 서울시, 부산시에서 부가 증수하는 게 아니죠 국가가 부가 증수예요 그러니까 국세인 거야 뭐가 있겠어요? 끝 읽어만 보시고요 관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더라 그래서 국세라고 주구장창 얘기하면 모르실까 봐 반대되는 개념까지 써놨습니다 지자체가 부가 증수하는 지방세와는 다르다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, 그 다음에 간접소비세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험에 나와서 아는 게 아니라 관세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공부하신다면 이거는 기본이야 이거는 일단 소비세 개념하고 간접세 개념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소비세 개념 먼저 볼게요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해요 관세는 소비한 국가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물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한국 사람인 내가 한국에서 소비한